남자가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 혼란 오지 말고 요즘 안 그러는데 좀 정보여 양치하라고 야 피규어 하나만 좀 맞은데 다 먹어서 해야 하는 거래요 사실이에요 야 너 자주 해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해 형의 곡을 받고 싶어요 곡 하나만 써주세요 저번에 호석이한테 준 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쉽다고 그랬는데 먹으리 좋았어 정국의 양치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났는데요 사실 제가 방탄소년단에 거의 티솔 소비량 1위인데 저런 말을 왜 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가 앞으로는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잘 와요 형 제일 소중해요 네 치솔 1호 가지 그래요 고맙다 얘들아 오늘 쐈어요 20초 소중해요 서빈이 몇 짤? 27짤? 형 맨날 쉴 때 게임하는데 게임 되게 못하는 거 같아요 재미없어요 형 운전할 때 제일 멋있어요, 형. 맨날 운전해주세요. 쟤요! 형이 진짜 멋져요. 이렇게 하면 돼요? 배우기 때 제일 웃겼어요. 저는 기차놀이가 제일 남았어요. 모든 국민들이 아는 짐짐 뽁뽁 기차놀이. 여러분들 즐겨보세요. 역시 기차놀이 최고! 파이팅! 내가 한 5개는 투자하네. 계속도 잘생겼다. 골드 크로즈 필름, 연락주세요. 나 한마디부터 할까? 저 파이팅! 밥 먹으러 가세요? 레이드림에서 요즘 팬이 애플에 있는 거. 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되네? 오바, 월드와인을 한 쌈 보고 싶어. 영원한 희망. 국제 형. 파이팅! 형 좀 늦게 사는 색깔이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형! 끝! 아, 타이밍은 조금만 빨리 해봐. 끝! 기억나는 말이 하나도 없죠?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나 지금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? 네 이야기가 맞나? 이상입니다. 우리 연기는 내가 준 생일 선물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. 잘 모르겠어요. 자켓 찍을 때보다 지름이 더 많았어요. 외로워 감동이. 그치, 그치, 그치 형, 살쪘어요 소, 영원하자 저는 티카 가장 좋았어요. 그런 거 좋아하십니까. 그게 그나마 정상적이었어. 오, 또 좋지. 다른 거는 소생불가야. 알겠습니다. 지금 나 방 문 잘 보고 다니고 항상 잠 좀 일찍 자고 문 항상 닫고 다니고 형 방 문도 좀 닫아줘. 목에 문도 좀 할 것 같아. 아니야, 나는 괜찮아. 제법은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? 예? 가세요. 사진 찍을 때 눈 좀 더 크게 떴으면 좋겠어. 그런 김에 식탁도 잘 치우고 제가 오지는 게 아닙니다. 제가 청소를 시켰는데 제가 그렇게 어지르는 사람은 아니고 휴가 당시에 내 방도 불 좀 끄고 가라는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아, 티카 너 진짜 소원성취했잖아. 머리 진짜 멋있는 것 같아. 단발까지 열심히 길러줘.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고마워. 네, 저는 이제 우리 RM형이 말해준 제 단발머리 소원상취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다행이다. 고마워요. 아우, 야. 아우, 야. 아우, 진짜. 정국아, 그림 좀 빼. 와, 형, 이거 진짜 좋아해. 대기실에서 물구나무석기로 푸시하고 놨는데 진짜 멋지다. 와, 정국이 사축 이런 거네. floods. 아니, 나는 신빙란 사진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. 정국아, 네가 맡았던 거 그렇더라. 정국아, 네가 맡아보고 그렇더라. 뮤직셰일 제작은 포기 저의 교육 아, 배아파서 이제 모르겠다고. 아까 내 손을 썼어 형도 응원할게 형도 응원할게 끝났어 끝났어 고개해야 된다 고개해야 된다 고개해야 된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나왔던 건 슈가 형의 노래고 그 슈가 형의 노래는 앨범이 발매된 뒤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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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